안녕하십니까 이제 정말로 책을 여러분들이 주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혹은 new kssde 거기 들어가면 책을 주문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ksns new 왼쪽에 있는 것이 상표입니다 책 앞에는 항상 이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위에 상표가 없이 시중에 나와있는 ksns kss에 관한 책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발행되는 책과 물건들에는 항상 이와 같은 상표가 되있고 이 상표는 국제적으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입니다 한국 책은 4주 후에 발간이 되어 그리고 12월 10월 13일부터는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주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새콤한 곳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클릭한 하고 그 다음에 책 주문을 클릭한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나옵니다 그럼 요걸 잘 읽어 보십시오 책 주문 새로 발견된 자연의학의 이론과 실습 요것을 코피를 하십시오 복사를 하십시오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은행 창구에다가 제차를 해주면 은행 창구에서 일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송금을 하신 분은 그 다음에 아래 양식에 맞게 써 주십시오 자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하면 요거는 은행에서 동본했는데 필요하는 양식이고 그 다음에 아래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십시오 메일, 전화번호, 송금하신 분의 성명이름을 꼭 영어로 기재해 주십시오 송금 날짜, 책을 받는 분의 이름과 주소는 한글로 기재해 주십시오 송금 날짜, 책을 받는 분의 이름은 한글로 기재해 주십시오 이걸 다 기재한 다음에 책 기재하면 그 밑에 주문 완료라고 된 데가 있습니다 아래쪽 밑에 오른쪽에 주문 완료된 그것을 클릭하면은 지금 기재된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메일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서류 작성장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몇 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책 주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